1. 링링이와 함께 할 말씀은 친구들, 안녕! 오늘 링링이와 함께 할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!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어여쁜 친구들아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!